무엇이 정답이고 무엇이 오답인가요 알 수 없는 우리네 인생 너나 나나 돌아갈 땐 빈손인 것은 뭘 그리 욕심인 뿐이야 우린대로 거두는 게 인생인 것은 후회하면 무엇하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즐기면서 살아봐요 방금보다 더 귀한 소금보다 더 좋은 바로 지금, 지금이 딱 좋아 무엇이 정답이고 무엇이 오답인가요 알 수 없는 우리네 인생 너나 나나 돌아갈 땐 빈손인 것은 뭘 그리 욕심인 뿐이야 우린대로 거두는 게 인생인 것은 후회하면 무엇하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즐기면서 살아봐요 방금보다 더 귀한 소금보다 더 좋은 바로 지금, 지금이 딱 좋아 방금보다 더 귀한 소금보다 더 좋은 바로 지금, 지금이 딱 좋아 바로 지금, 지금이 딱 좋아 아멘